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아이들에게 종종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은 성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인생은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느냐 얼마나 여유롭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시선을 갖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줬는데 그러면서 꼭 인용한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10편, 23편을 보니까 1절, 2절 영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 양들을 먹이면서 다른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만 보고 양만 보이는데 다윗은 그런 푸른 풀밭 너머에 계시는 세계, 푸른 풀밭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초라한 목동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줬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교육은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안목도 죽이는 교육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를 보란 말이야 암기하라고 암기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과 달리 다윗은 비록 현실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목동에 불구하겠지만 그에게는 이런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방금 읽었던 10편, 8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이 안목이 넓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발견하는데요 목동 시절에 밤에 양을 치다가 바라본 하늘, 저 별빛, 달, 쏟아지는 그 별똥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쓴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쓴 10편, 8편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을 노래하는 10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10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구절을 보십시오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대부분의 목동들은 저 별 아름답다, 오늘은 별똥별이 많이 쏟아지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던 그런 현실과 달리 다윗은 그런 우주 너머, 자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로서 표현하는 거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요 1절에 나오는 요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단어예요 이 요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다윗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참 초라한 시골 목동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우리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좀 가져라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 삶의 아도나이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다윗의 이 삶은 끝간 데가 없는, 제한되지 않는 그런 개발이 되고 무궁무진한 꿈을 펼쳐나가는 도구가 저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때 찾아오는 행복이 있다는 걸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은 원어로 보면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에노시는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다 이런 뜻의 동사 아나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을 묘사하는데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10편, 103편, 15절에도 보니까 에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나오는 인생이 에노시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존재 자체가 풀과 같이 없어지고야만 연약한 존재인데 이 풀 위에 장식 좀 하고 데코레이션 좀 했다고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인간이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찬수라는 이름 뒤에 붙는 그 타이틀이 아무리 화려한데 내 존재 자체가 들풀 같은 시들기 쉬운 존재인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다음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앞부분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이거 합성어인데요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자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담은 들어보셨죠? 인간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 아담은 직역하면 사람의 후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은 흙, 먼지,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이 사람, 벤 아담, 사람의 후손도 흙으로 지어진 부서지기 쉬운 부실한 존재가 강조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무게 중심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먼지같이 초라한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때문에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우울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액센트가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자신이 딱 이랬습니다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척이 계시는데 만나기만 하면 저 보고 아이고 못생겼다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억에 상처가 기억이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애들 보고 그렇게 우스갯소리 한다고 아까 그분은 진심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만 보면 그렇게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열등감이 돼가지고 외모에 자신도 없고 저는 머리도 나쁘다 생각하고 나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스스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꽉 찼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치유가 된 게 거예요 제 재료가 바뀝니까? 제 인생이 바뀝니까? 저는 어릴 때 지금까지 저는 저예요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액센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액센트는 저 글씨 노란 줄은 위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게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죽게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인생은 액센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은 제가 액센트가 굵은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게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죽게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이지만요 여기 나오는 죽게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생각하시면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예요 저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나오는 죽게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돌보다, 방문하다, 보살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요 그가 고린도우수 4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 질그릇까지 깨지기 쉬운 존재의 액센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분노도 많고 분노가 많으니까 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던 혈기덩덩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액센터가 달라진 거예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존재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도나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무게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닌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장가 갈 때 이 여자 하나 나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자신 만만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남자가 내가 이 여자 덩쳐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혼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되던가요 그게 잘? 여러분 그 애기 임신하고 열 달 동안 아빠가 성장하는 그 애기를 기뻐하면서 배에 귀를 갖다 대고 부부가 무슨 다짐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 아이만큼은 최고로 기르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아이에게 속삭이고 그랬잖아요 너 하나는 책임지마 되던가요 그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풀립같이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 넘어가면 그런 객기 부리는 소리 안 합니다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좀 철이 드는 게 그렇게 자기를 비참하는 곳으로 몰고 가면 철 안 드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내 인생의 재료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꾸 기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달라집니까? 최근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이 목사님 만나서 두른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나 칭찬하신다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 장모님이 내 설교를 계속 들으신대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장모님이 말씀하신대요 이찬수 목사는 얼굴은 별론데 설교는 참 잘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액센트가 뒤에 있지만 그냥 설교 잘해 그러면 되지 얼굴은 별론데 라는 이야기를 왜 전해 주느냐고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외모는 달라진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고 상처 안 받아요 속으로 본인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액센트가 달라졌거든요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액센트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에게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나 만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실물이 훨씬 낫답니다 참고로만 해 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요 어릴 때 못생겼다 소리 듣던 어떤 사람이 장동근으로 변하는 요술이 아니고요 어릴 때 못생겼다 소리 듣는 그 얼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도 장동근보다도 행복할 수 있어지도록 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액센트가 달라집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가지고 행복 유물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삶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난 더 이상 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10편, 103편, 14절도요 그것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이 먼지 같은 놈아 하나님이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요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14절밖에 없었습니다 이 먼지 뿐인 인생 예수님이 내 인생이 개입하고 났더니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을 극률이 보시며 돌보아 주시며 기억해 주시는 한나라는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인 자기 하나로 만족이 안 돼서 딴 아내를 또 드리는데 그 긴장된 예민한 상황에서 그 라이벌인 분인 나라는 또 다른 아내는 애 쑥쑥 낳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피한데 한나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그걸 가지고 그 번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여성으로서 이런 구도를 안 겪어보셨으면 모를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낙심 속에 한나가 빠져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요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파카드예요 그 눈물 흘리는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것이 한나를 치료하는 출발 아닙니까? 이게 먼 옛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거든요 저는 그 세례식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됐지만 그중에 간증 예수 믿은지 2년밖에 안 되는 성도님이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2014년 10월 12일 새생명축제 기간에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찾게 된 초신자입니다 그 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자 우리 두 아이들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분에게만 있습니까?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인생길에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당시 매일매일 닥치는 언급상황은 매일매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폐혈증, 투석, 기도 삽관, 기흉, 위출혈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언급상황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출혈 부위는 교뇌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부위였고 예후도 가장 안 좋은 부위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저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언가라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들어보세요 불현듯 애들 아빠와 우연히 TV 채널 옛날에 겪었던 걸 떠올린 거예요 불현듯 애들 아빠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방송을 보게 되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 누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시네? 맞다!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성함이 떠올랐고 그래서 함께 방송을 보게 되었던 그날 설교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애들 아빠가 저 교회는 한번 다녀볼 수 있겠네 하며 지나가며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한나를 돌보시는 한나와 함께 하셨던 한나의 눈물을 보셨던 파카드 아닙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시던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또 희한하게 그때가 새생동 주제 기간이에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상 예배당을 찾던 날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데 이곳에서도 내 마음이 똑같으면 어쩌나 그땐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할 때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시적으로 충동에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간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다시 잠을 잘 수 있었고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내가 약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라고 먼저 내게 허락해 주신 평강 샬롬이었음을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축제 이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때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 한 주를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또한 다락방 공동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공간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저 간정이 왜 감동이 됐느냐 하나님의 오늘 만나 주심 기억해 주심 먼지같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이 성경에만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부터 너무 기쁜 걸 깨닫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믿던 신자 또 처음 예수 믿는 신자가 막 섞여가지고 그때는 드러나질 않았는데 지금은 처음 이분처럼 처음 예수 믿는 분들만 등록을 받다가 보니까 확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처럼 오늘 우리 같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한나 같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이러고 있을 때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파카드 절망한 한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기쁘게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이런 꼭 대사가 똑같아요 이런 메일을 종종 보냅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장치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 이런 문제로 근심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마치 도청장치 한 것처럼 그렇게 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도청장치 한 게 아니고요 아도나이 대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주인을 대신해서 지금 낭독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저는 주님께서 이 먼지같이 초라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저는 이 6절 말씀이 더 감사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말이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 우리 집 강아지는 평생 굶어 죽을 염려 없습니다 저 절대로 안 굶겨요 저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이 강아지는 나 같은 좋은 주인 만났기 때문에 위험한데 절대 안 갑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강아지에게 못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저 밥은 얻은 먹는지 모르겠는데 위험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그냥 주인 나가고 나면 낑낑거리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오후에 주인이 들어오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난 불쌍해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강아지 취급을 하셔가지고 너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 밥 먹여주잖아 아니면 사명 이런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주는 밥이나 얻어 먹고 안전하게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이 10편, 8편이 5절로 끝나지 않고 먼지 같은 우리를 상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주인의 한계가 이거예요 얘가 너무 외롭고 불쌍하다고 제가 얘한테 무슨 사명을 주겠습니까? 너네 옆에서 나랑 같이 교회 출근하자 너 부목사 시켜줄게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애가 한 번씩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러면 우리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네가 부럽다 너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 그게 행복한가 사명이 있어서 괴로운 거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기말시험 준비한다고 힘들고 아픈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시면 그 사명이 사명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신문을 펼쳤는데 무슨 기사가 떴느냐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서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또 9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유리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차 폭발하기 전에 망치를 못 찾아요, 망치를 그 차 안에 비치해 놓은 망치를 못 찾아가지고요 그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망치를 찾으려고 휴대전화 불빛을 켜가지고 한참 뒤졌는데 망치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없었는지 너무 급하니까 있는데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명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에 독백이 나오더니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제가 그 차 안에 망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망치가 사람의 눈길이나 끌겠습니까? 그날 그런 사고가 안 났다면 그 망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잘것 없이 서 있던 그 망치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자꾸 사명 그러면 화려한 걸 생각해요 신문에 이름 나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교회를 하면 큰 교회 만들고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눈길을 끌 수 없는 초라한 망치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제가 하나님, 이찬수 목사가 헛멋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헛멋이 큰 교회 한답시고 그냥 그들먹거리고 막 화려한 망치가 되고 싶다고 그들먹거리지 말고 교회의 덩치가 크고 작고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 제가 망치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산분 아닙니까? 바울은 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누가 자기를 그것도 받든지 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글을 쓸 당시로 바울은요 저 같은 동네교회의 목사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맨 나중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 뭐예요? 누가 자기를 대사도라고 떠받들던 관계없이 먼지 같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낯가짓게 뭐라고? 낯가짓게 뭐라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이 감격이 사라질 때 풀립 같은 자기 존재를 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감옥을 내 집 떠나들듯 떠나들고 두들겨 맞고 장가도 못 가고 그 화려한 인생이라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비록 망치같이 초라하고 보잘거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사람을 살려내는 망치 같은 가치 있는 사명을 가졌고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행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똑같습니다 아까 인용해 드렸던 다윗이 쓴 10편, 23편 그가 자기 인생을 딱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공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집요하게 집요하게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 고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게 다윗이고 나중에 왕이 돼서 허리 좀 펼까 하는데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 자식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에 도망가는 수모를 겪었던 게 다윗인데 어떻게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안목을 가지고 2절부터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에게는 아도나이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인도해서 어떤 굴곡의 삶이 오든지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의 삶을 5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기 인생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첫 출발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시작하고 내 인생 마무리를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편, 23편은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사족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서 어떤 가이드와 인도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사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 이런 인도하심을 맞대기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영혼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선포거든요 저는 이걸 92세 되신 저희 어머니에게서 봅니다 저희 어머니 92세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이민 가셔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뜬금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왜 전화했냐면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없는지 제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없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상처 준 거 없니?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거 없니? 여러분 그게 국제전화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니?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나하나 정리 중이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내가 가까운 자식들에게 상처 준 게 없는지 이거 내가 풀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내가 솔직히 좀 말해다오 내가 며느리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려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묘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지난 봄에 이 어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한번 놀러오세요 바람도 쐬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다 말렸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지금 며친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탄다고 그러냐 제가 좀 밀어붙여서 오시게 했는데요 막상 모시고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신지 시차도 없어요 얼마나 잘 드시고 모시고 어디 구경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나가니까 저보다 더 빨리 가요 이건 좀 과장 같고 하여튼 씩씩하게 잘 드시고 어디 잘 가시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요 어머니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에 그때 봄인데요 벚꽃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과천 어디에 벚꽃길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 벚꽃 구경 갑시다 모시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무슨 공사 중이라고 그날 하루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서 부천에 또 꽃길이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막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어머니 부천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러는데 가깝기는 무슨 거의 막혀가지고 한 시간 걸려갔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들어가서 벚꽃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고마 집에 가자 피곤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순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리면서 그래도 아까운데 한 번 쓱만 보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미국에 들어가시고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무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시고 막 엔돌핀이 너무 넘쳐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또 가셨대요 새벽 기도를 가시고 이제 체력이 무너져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떤 병이 찾아왔나 보니까요 그 폐혈증이라고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갑자기 돌아가신 그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이 왔다는 거예요 연세 92세의 폐혈증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면요 내 평생의 한임에 칠 거 아니에요 이 못된 자식이 그냥 어머니 무리하게 섬기다가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거 어떡하나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님이나마 빨리 조치를 취한 탓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기대도 안 했는데 다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미국으로 전화를 드리고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담담하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게 다예요 딱 이 액센트예요 옆집 누구 어른 말씀 전하듯이 이번에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주범의 기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하신 어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배경에는 10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울이 했던 고백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십자가 복음이 주는 저는 오늘 두 갈래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호흡하고 살 때는 세상에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아서 행복이 아니라 이 먼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내 아도나이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가 하면 이 땅을 하직할 때 저희 어머니처럼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여기 있다가 자리에 옮긴다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나 간다 죽음을 초월하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가을이 되면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38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가사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아도나이의 감격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제가 믿음은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삶의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이 들수록 부서져가는 내 육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개입될 때 여전히 진토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이런 연약한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아도나이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되고 하늘을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뭔가 허전하고 가을이 되면 허무하고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실 때가 된 거예요 제 삶 속에 권태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육신은 점점 피부도 노화되어가고 쭈글쭈글하고 힘은 빠지고 내 이 흙과 같이 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젊은 시절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초라한 날을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 내 아도나이 되심을 오늘 감격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사건이거든요 이 시간 그 은혜 이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돌아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지어진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우리 안에 상한 마음 열등감 우리 안에 자기 위하 다 치유가 되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 대상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아로나이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눈물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에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로나이 되신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에 피난처시니 아로나이 되신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 먼지처럼 초라한 열등간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어떤 은혜로 우리 인생의 액센트가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달라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계시는 인생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점점점점 연약해지고 후폐해져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귀한 우리 손님들 아직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복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 그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나도 이제 아도나이 나의 주인을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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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